자 오늘은 운전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 눈탱이 안 맞는 건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 번째 바로 여기 에어컨 필터입니다 이거 공식 센터 가서 교체하면 정품 필터랑 공임까지 해서 진짜 시벌마씩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쉬워요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처럼 글로브 박스를 열고 양쪽에 있는 이걸 돌려서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열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존 필터를 바로 뺄 수 있고 여기 화살표 방향만 맞춰서 그대로 새로운 필터를 넣으면 되죠 아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혹시 르노 차주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터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두 번째 이건 특히 수입차 타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데 방금 말했다시피 공식 센터 가서 비싼 순정으로 교체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만 필터만 써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순정 부품도 만 필터 같은 브랜드에서 납품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만 필터에다가 벤치나 BMW 브랜드 로고만 찍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정 제품을 자세히 보면 BMW 로고가 있고 그 옆에 만 필터라고 작게 써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정이랑 동일한 스펙의 애프터마켓 부품이 가격은 훨씬 싸니까 이게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애프터마켓 부품만 싸게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그냥 검색창에 파트존을 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차만 한 번 등록하면 끝이죠 그런 다음 여기 왼쪽에 있는 부품모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것저것 나오는데 이게 좋은 게 딱 내 차에 맞는 부품들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에 맞는지 내가 일일이 귀찮게 확인하고 살 필요가 없죠 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 패키지를 고르면 딱 부품값에다가 공인비만 해서 근처 정비소 예약까지 바로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차량 관리비를 엄청 아낄 수 있겠죠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